이거 찾나? 오케이! 이 회력 체력은 된거 봤죠? 일단 이 사람의 체력은 깎이고 좋아요. 이게 치돌이 진짜 치돌이만큼 좋은 능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369랑게임입니다 네 이번에 빌딩랜드에서 도심력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빌딩랜드를 자주 못봤죠 그래서 바로 빌딩랜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능력수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명이 있구요 20명은 기본입니다 웬만한 저녁시간 아니면 진짜 20명은 기본인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좋아요 오! 소환술사? 소환술사가 제가 한 명을 골라가지고 TP 시키는 거예요 표지판에 TP 시키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세면은 제가 집니다 바로 1대1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음 별로 좋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아하도록 하겠습니다 흡혈초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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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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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흡혈초가 진짜 치돌이만큼 좋아요 네 여러분들 치돌이만큼 좋은 능력이에요 오케이 아 네 근데 솔직히 왤케 칼도 잘나야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화염 나왔네요 잘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오우야야야야 오우야야야야 으어엘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우와 우와아악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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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인데 흡표혈조에다가 인첸트도 잘 됐고 흡표혈조가 진짜 치돌이 그때 봤죠? 치돌이 하면서 그때 막 썼잖아요 치돌이만큼 좋은 능력이에요 윤사랑님 로쿤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저 저랑 닉님 비슷한 분 있는데 저분은 제 팬이에요 그냥 따라 하신 것 같아요 와 이게 치돌이만큼 좋은 능력이에요 진짜 완전 좋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또 워리아나 미러링에 당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전판에 되게 좋은 능력이랑 좋은 능력과 좋은 스펙이 있었는데 워리아 때문에 바로 죽었어요 워리아 저리 가십시오 워리아 저리 가십시오 워리아 그 능력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능력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채팅방으로 말씀하셨는데 숨기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채팅방으로 말씀하십시오 일단 숨어있습니다 숨어있다가 네 바로 타이밍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 모두 아니고 플러그인이에요 모두 아니고 플러그인이에요 도신력자 능력자 대전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인터넷에 배포되고 있고요 1.5.2 버킷으로 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에요 인터넷 웹 브라이드로 그냥 플러그인 플러그인 하잖아요 네 그 플러그인입니다 일단 메이플에 부금으로 힐링한 다음에 타이밍을 노래하죠 어 잠잘잘잘잘잘잘 아 어 블럭 되게 많이 있어요 보이스님 안녕하세요 1차 탑 벤히에요 빌딩 올라가 빌딩 올라가 빌딩 올라가는건 가능한데 빌딩 올라가는건 가능한데 너무 심한 땅부터 여기 위에 까지 그런 애를 들어서 완전 심한 1차 탑은 금지입니다 적당히 하시면 돼요 바이오린 소리 벌써 나오냐 위에서 떨어졌어 엄청 큰 새똥이 떨어졌습니다 보았습니다 두 명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고요 여기서 한명인데 인첸트중 인가 이분 인첸트중 아니죠 인첸트중인가 인첸트중이니까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혈조 흑혈조의 능력을 보여드릴께요 이 사람의 능력을 제가 빨고요 네 빱니다 그냥 제 능력은 빱니다 그 다음에 제 능력은 회복하고 제 능력은 회복합니다 그 사람의 체력을 가져가고요 일단은 제 스펙이 잠시만 이 사람이 내꺼 가져가네 어 이 분 스펙 못 챙겼죠 이 분 오케이 이 분 스펙은 못 갈아 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아 뭐야 흑혈조를 믿읍시다 흑혈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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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막 쫓아와 아 아 아 이 사람을 잡을꺼에요 저는 야야야야야 오케이 잡았다 이거 흑혈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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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보호사 버려버렸다 잠시만 와 와 마검 아 이거 일단 제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스펙이 좋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파밍해도 상관없는데 때리네 명머니 이게 이제 어우 저리 안가 오 야야야야 이 분 스펙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제가 흑혈조입니다 소로록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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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순삭 잠시만 체력이 없네 아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거 보호가 없어 방금 옷 때문에 가져갔나봐 여깄다 여깄다 오 이 양반 야오오오 내 능력이 있나 지금 능력이 찼나? 능력이 찼나? 능력이 찼나? 오케이 흑혈조 이거 체력 회복된거 봤죠? 일단 이 사람의 체력은 막 깎이고 좋아요 이게 치돌이 예 진짜 치돌이만큼 좋은 능력이에요 네 치돌이 승삭 가능한 능력이죠 승삭 가능한 능력이죠 바지 바지를 줘야되네 바지만 주면 풀테임이다 완벽한 스펙 아 바지 없네 어 여기 또 있다 흑혈조가 거의 탑3 안에 드는 능력이에요 진짜 탑1이라 해도 뭐 뭐 뭐 뭐 진짜 탑1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정도로 좋은 능력입니다 내가 버린거지 네 완전 좋은 능력이에요 네 흑혈조 나왔다 급한 이긴겁니다 네 월야 없으면 월야나 어 그런거 없으면 이깁니다 이 분 보호사 바지가 없네 다들 네 일단 이렇게 버려놓고 라이터도 줘야되겠다 이제 라이터가 네 아이템을 없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지급해야되겠어요 나중에 오케이 저분들 아까 여기 여기 하이프바이저가 제일 사기라고요 하이프바이저는 뭐 막아야되어가지고 별로 안좋던데 이 분쯤 호랑이님 타이거님 아냐아냐 그냥 화염검이 더 세져 그러면 룩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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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오케이 후표율초 쿼드라킬중 어디서 맵이탈중 어? 어디서 맵이탈중인가 괜찮아 이거 잡으면 됩니다 네 데미지 5밖에 없네 오케이 펜타킬 오케이 1대1 1대1 상황인것 같습니다 3명 남았네요 오케이 야 야 이거 내 이거 패밍한게 아니라 그냥 준거거든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TP할게요 러닝 러닝 아 마드 안죽었나 어 안죽구나 아 네명이 있네 네명 4명 마드 죽은 줄 알았네요 오케이 그럼 T표율 안하고 네 탑하밍 가능했죠 지금풀셋이에요 그 다음 인체트조중에 안 때리는게 매너 방금 안 때린겁니다 그냥 제 플레이를 본받으세요 님들 진짜 능력이 커요 진짜 한마디로 도시 능력자니까 1대1 1대1 3명으로 남았으니까 제가 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분리해요 순삭은 가능해도 야야 누가 분력 쌓아놨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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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쭈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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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표표를 줘! 아무한테도 썼죠 제 체력을 해보겠죠? 한명 거의 다 잡은편 오케이 한명ibil 떨어트리고 마주 부터 남았 YouTubers 오케이 환날 위험하겠어요 오 xi ığı치 독화살 아 전열뱅 어 나 전열뱅이야? 오 진짜 전열뱅이네? 아 전열뱅이라고 하니까 뭐야? 루케미 오 케디 이거 내가 이거 야야 저 길 왜 만들어놨어 누가 만들어놨어 오 야야야 위험하다 어어 어어 아아아아악 야 뭐야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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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길 뭐여 잠시만요 저 길 타면 안되지 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길 타면 안돼요 여기 안에서만 블록 설치 가능하니까 나가면 안되지 어 야 다시 1대1 이거 1대1 해야됩니다 네 제가 찌질한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네 오케 넓은거 넓은거 네 맞는거에요 그 다음에 제 흡혈초 사라졌어요 지금 전염병때매 네 아 전염병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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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데서 제가 싸우자니까 넓은데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저기 저기 저기서 네 저기서 네 저기 넘어가면 안되죠 네 아 님은 저한테 떨궈서 죽었잖아요 지금 방금 떨어져서 죽은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네 님은 떨어져 죽었잖아요 저한테 넓은데서 싸우자니까 네 넓은데서 싸우자니까 넓은데서 싸우자니까 오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꼬꼬로 하고 있어 오케 띠퓨얼 아침으로 만들고요 오케오케 형제여제 얘가 넓은데서 싸우자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스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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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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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서 어디서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오오오 야 활 센데 저거 아 흡혈초 아 아 무능력 아 짜증나네 식사 시간이다 식사 시간이다 야 흡혈초 너무하다 흡혈초는 이겼는데 아 전염병 아 오케 아니 전 먹히지 않습니다 어디갔냐 에 제가 kalach 아하ha 왜 전역보기나 어디있대 지가 사라져놓고 난 거리를 좁혀야됩니다 쟤랑 싸오려면 오케오케 어우 얘 너 화영범야 어우 얘 내가 이기지 내가 풀셋인데 오케오케 어우야야야야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으악 여기 사이로만 와요 오야야야야야 아이고 이거 오케이 한 명에 때렸고 으아아아야야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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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오케 오케 물버그 사용하고 오케 오야야야야 아 물 오케 오케 야야야 오우야야야 병만 으 야.. האtwh 야.. 컨트롤 적어는데..? 서로서로 컨트롤이 좋아 오케이x3 아야야야 내가 이겼균 이겼는데 오, 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야 이거 싸움 와. 진짜 야 이거 싸움 진짜 깨능돌 오우야야야 오우야야야 오우야야 왜이렇게아파 뭐야 왜저래 오케이 일단 정리하고 오우야야야야 야 왜이렇게아파 오우 요요요요 한대만좀 죽어 한대만좀 한대만좀 죽어 오 흐흐흐흐흐흐 쏘는거 봐봐 오우 오우 그래서 피매셔 아 꺼야돼 오우야 이걸 맞아 판정부서 와우 야 왜이렇게 안죽어 오케이 사르난 사르난 안돼 야 내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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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어 야 이거 밀치기가 왜이래 오우 오우야야야 오우야야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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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어 야 감각봐! 와 나! 오! 일단 물 있는 데서 싸우면 안돼요. 내가 유리한 장소는 어딜까? 지형을 맞춰야지. 또있네. 오케이. 네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 같은데? 지형에 따라 내 싸움에 다르죠? 지형에 따라 내가 누가 이기나 갈리 잖아 지금 그거 같애 야 위에 있었냐 오케이 채팅 채팅 오케 채팅 못잘 짜자자자자자고 오야야 한대밖에 못들였어 아 아 그런거 말하면 안되지 그럼 내가 이겨도 뭐하고 니가 저 니가 이겨도 뭐하잖아 그런거 말하면 안되지 취소해 그런거 말하면 안되지 쟤 방송 감각이 없네 내가 BJ다 오케이 아 으 으 으 으 아 물먹어 진짜 오케오케오케 으아아아 진짜 느려야 안죽네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야 representations 종합 물위가 잠깐만 와 잘 맞혀 왜이렇게 잘 맞혀 101 팁 저렴하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ll 죽는다 야 야야야 요요요 수 deliver 두번 불넸 애랍 진짜 아 오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 야 진다 진다 아우 야 진다 지금 정면 싸우면 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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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 화살 꽂힌거 봐 와 음 화살 화살 음 이제 화살 꺼내고 아 이거 끝이 안 나네 지금 지금 4 5 8분 동안 써고 있거든요 아 들어와 오케 와 야 여기 물이 사라져 오우 빅매치인데 오케 거리 좁히는데 아 물을 없애야되겠다 일단 저의 계략을 야 우리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타타타타임 오케 지금 채침방 관리했어요 오오야야 불라인 안녕하세요 오케오케 오케 캔슬 이게 방금 화살 캔슬됐죠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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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이게 방금 화살 캔슬됐죠 나이스 오오야야 와 진짜 화염 할만 아니었어도 잡았다 내가 오케 오야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onde? 어? 쩌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겼다 쇠대 X3 오케이 한 대 10ate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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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부다!! 안돼!! 아이고야야야야.. 화이화이화이화이.. 투.. 야이구 이거.. 아 이거 언제 끝나냐.. 어.. 어우 야야.. 죽겠다 죽겠다.. 흐흐흐.. 심리전.. ㅋㅋ 견무색 폐기 ㅋㅋㅋㅋㅋㅋ 오케오케 네 저는 폐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이 쟤 왜 위에 위에다 싸? 오케오케 오케 이러면서 피 채우면서 오케 오케 들어갔어요 úsica 오케 속유리 짱고 잠시만 pas 걔 안지 제 공연 진짜 자, 야! 피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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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 물 까는거 봐! 진짜! 와! 진짜 더티하다! 플레이브! 오케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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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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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진짜! 물 버그! 오케이! 오케이! 야! 활! 야! 활이 미쳤네! 오케이! 캔슬! 캔슬! 오케이! 활 캔슬! 오케이! 오케이! 오! 야야야! 오케이! 세대 때렸다! 오케이! 오케이! 활 캔슬! 야! 활 캔슬 되는거 봐! 오케이! 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왜 멍 때려! 응? 아! 이거 캔슬! 아! 오케이! 한 대 때렸다! 오! 야! 아!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오! 야! 아! 오! 야! 아! 캔슬이 영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캔슬이라 많이 쓰죠! 왜 한국어를 사랑하시나? 왜 한국어를 사랑하시나? 야! 이거! 아! 물거! 오! 야! 잡았다! 야! 하! 아니! 뭔 하기 싫어! 아니! 내가 이겨놓고 하기 싫대요! 아! 그래도! 네! 아! 이거는! 무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렇게 의욕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은! 뭐! 댓글로 쓰시던가! 쓰시던가! 아! 되게 오래 했네요! 얘랑 사운드 10분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활이 엄청 많이 박혔는데! 네! 그럼 이만 유튜브! 네! 마이! 마이! 유튜브 영상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ㅎㅎ